지방에 있는 모병원에서 한 2년, 한 2개월 전에 위소매절제술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 아마 몸무게가 지금 정도 됐대요. 그런데 다시 몸무게가 재증가하고 식사량도 늘고 그래서 재수술을 원해서 왔는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위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덜 잘린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먼저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위소매절제가 되어있는데 체중재증가가 있어서 재수술을 할 때는 첫 번째는 18개월이 지나야 돼요.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급여기준이 될 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위절제가 되어있을 때 재수술을 하는 방법은 만약에 늘어나 있는 위, 제가 예전에 위저부라고 해서 밥 먹으면 팽창되는 위 있잖아요. 그렐린이 나오는 위. 그게 절단이 되어있었는데 늘어나면서 다시 그게 새로 생기는 네오픈드스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위저부가 생기면 그걸 잘라줘야 돼요. 이제 위가 보통 우리가 수술 직후에 100에서 150제시 남겨놓고 나중에 한 1, 2년이 지나면 300에서 400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좀 과하게 늘어나서 600, 700, 10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적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위소매를 한 번 더 합니다. 제 소매절제술이라고 그러는데 리슬리부라고 저희가 의학용어로 표현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죠. 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냐. 수술은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하루에 한 8기? 이렇게 드셨대요. 약간 섭식장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식욕을 주체 못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굉장히 많이 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뭘 계속 입에 넣고 사셨다고 보면 돼요. 지금도 위 용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350, 400 사이인데 그걸로 살이 찔 정도면 칼로리, 하루에 들어갈 칼로리가 충족이 되려면 거의 하루 종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수술을 좀 부정적으로 만료하는 면담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의식적으로 먹는 식욕이 아니라 식탐의 영역까지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완강하게 수술을 원하셨고 체중에 재증가가 있어서 수술 해드리는 게 좋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법을 정할 때 루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루아이는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꾸역꾸역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회하는 길이도 조금 더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구멍을 일반적으로 거의 3.5cm 정도 만드는데 한 6, 70% 정도 사이즈로 좀 작게 만들어서 먹는 양을 좀 조절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술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루아이의 단점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덤핑, 그 다음에 위하고 공장 연결하는 그 접합부에 괴양이 잘 생긴다는 거 마지막에 위암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어렵다는 건데 환자분하고 위암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절제 형태, 우회하지 않는 아래쪽에 남겨지는 위에 대해서는 그냥 절제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절제형 루아이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소장, 그러니까 밥만 지나가는 길은 1m 그 다음에 소아액이 지나 내려오는 길은 1.5m 이상 그 다음에 합쳐지는 길이가 저분의 경우는 장 전체적으로 한 8m 됐으니까 뭐 한 5에서 6m 정도는 합쳐져서 내려가는 길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위절제를 했는데도 식욕을 얻지 못한 경우를 루아이를 했을 때 이게 성공적일 것이냐 결국에 관리의 문제 같아요. 저분도 얘기 들어보면 수술하고 나서 병원을 잘 안 가고 또 체중이 다시 느니까 또 부끄러워서 주치의한테 말도 못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수술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하셨더라고요. 저거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아주 제일 많은 수술을 하고 계신 분이 하셨는데 수술도 너무 잘 됐는데 환자가 그렇게 속된 말로 먹어대는 데는 어떤 의사도 해결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환자한테 약속을 받고 식이원칙 잘 따라오는 것과 식이에 맞는 운동요법 잘 따라오는 것을 약속받고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